자 이번 시간에는 국거리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국거리 장단 창부타령 우리가 만악천봉 층암절벼 요거를 불러봤는데 요 노래를 부르면서 국거리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장단 따로 노래 따로 하면 같이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참서부터 배우셔야지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국거리 장단의 기본 장단이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구음으로 먼저 해볼게요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해서 열두 박자예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네 덩기덕 쿵더러러러가 반장단이고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렇게 해서 열두 박자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강약이 있어요 강약이 있는데 첫 박자에서 강하게 아홉 번째 박자에서 강하게 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장구 치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여기가 강하게 치는대죠 이거는 자 굼으로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장구로 해볼게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뭐 어디가 쿵인지 덩기인 덩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이제 믿고 그냥 바로 장단 들어갈게요 덩기덕 쿵 쿵쿵기덕 쿵더러러러러 시작 그렇죠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요게 돼야 되거든요 네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덩어러러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네 다시 같이 세 번만 해볼게요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러 네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또 국거리 장단을 쳐볼게요 이렇게 한 장단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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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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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덩기덕 쿵더러러러러러 이 장단으로 치셔야 돼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학천봉 층암절벽 시작 만학천봉 층암절벽 만학천봉 층암절벽 만학천봉 층암절벽 덩 하고 한 박자를 쉬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덩 하고 한 박자 쉬어야 돼 덩기덕 쿵더러러 그러니까 이거예요 덩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덩 그러면 덩 더웠다 안 쉬고 하는 거거든요 덩 기덕 기덕이 한 박자죠 덩 덩 기덕 쿵더러러러 쿵 기덕 쿵더러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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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암 절벽 층암 층암 그렇죠 만악첨봉 층암 절벽 만악첨봉 층암 절벽 머리 숙여 구버 보니 머리 숙여 구버 보니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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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해금강 총석정에 해금강 총석정에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보니 축장 놓고 앉아보니 축장 놓고 앉아보니 축장 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 뱉고 창파에 나는 뱉고 창파에 나는 뱉고 쌍고 쌍내 한가롭다 쌍고 쌍내 한가롭다 쌍고 쌍내 한가롭다 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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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내 한가롭다 쌍거에서 노래가 장구를 쳐도 노래는 배운 거 그대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장구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노래가 안 되든지 장구가 안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장구는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내가 늘 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구는 몸에 베어 있어야 돼요 장구 치는 거는 그래서 쌍고 쌍내 한가롭다 쌍고 쌍내 한가롭다 기본 장단 네 쌍고 쌍내 한가롭다 쌍고 쌍내 한가롭다 네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시작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자 장단 신경 쓰세요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시작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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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장구를 쳐도 노래는 그대로 해야지 돼요 자꾸 음이 달라지면 안돼요 네 이제 두 장단씩 들어갈게요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구보보니 시작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구보보니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자 12박자 중에 덩해고 한박자 쉬고 쿵해고 한박자 쉬는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요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이 구마한 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듯 그렇죠 지금처럼 그렇게 여유있게 하시면 돼요 피루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피루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자 덩기덕이에요 덩 한 박자 쉰다리죠 그거 기억하셔요 덩기덕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걸 해야 되는데 덩 이렇게 하니까 자꾸 빨리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박자가 노래가 거기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루지카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 피루지카 이렇게 된다고 피루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한 번 더 피루지카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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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을 들고 잃어본다 이름인가? 이름인가? 네 고기가 잘 안되시네 해금강 총석정에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축장 놓고 앉아 보니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시작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 보니 창파에 많은 백구 쌍고 쌍내 한가롭다 창파에 나는 백구 쌍고 쌍내 한가롭다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창파에 나는 백구 쌍고 쌍내 한가롭다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시작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한 번 더 시작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라 시작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한 번 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요건데 두 장 다 연결해서 해볼게요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그러면 참서부터 같이 연결해서 쭉 불러볼게요 시작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악천봉 중암 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 보고 은 가수를 기울인듯 피류직하 삼천총은 예를 두고 이르닌가 해금강 총석정에 축장 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 백구 쌍고 쌍래 한가롭다 얼씨구나 좋구나 치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네 이렇게 해서 국거리 장단 창부타령 만악천봉 층암 절벽 부르면서 국거리 장단 배워봐 기본 장단으로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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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